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곤증입니다 거의 3개월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동안 제가 좀 일이 바빠가지고 영상 촬영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국무회 먹방 네 번째 메뉴는 말벌 애벌레랑 벌통조림 그리고 콩밥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! 콩밥 자 이번에 재료들 말벌 애벌레 그 다음에 벌통조림 그리고 제가 아까 뭘 했습니까? 콩밥이라 했죠? 이게 뭐예요 여러분? 그쵸? 콩벌레죠? 콩 그리고 여긴 밥 그래서 콩밥 오케이? 그러면 바로 요리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콩밥 만들 준비는 일단은 다 했습니다 아직도 콩벌레들이 살아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끓일 동안에 다른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 메뚜기 통조림이랑 벌통조림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멈춰 멈춰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어?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일단은 덜어놓을게요 뭐예요? 실제로 보면 더 역한데 카메라에서 맛있어 보여 그래? 그럼 다행이고 약간 양념 같잖아 그리고 이제 메뚜기 통조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벌통조림, 말벌 애벌레, 메뚜기 통조림, 그리고 콩밥 자 여러분 이상 한번 먹어볼게요 콩밥을 뜨고 이제 여기다가 말벌 애벌레 올리고 그다음에 벌통조림 아 극협 이리 와봐 확답만 해줘 그렇지 여기 지금 애벌레랑 이게 그냥 벌이에요 예 아 이거 올려서 다 올리고 그다음에 메뚜기 한 마리 음 다 올리고 맛있게 먹을게요 척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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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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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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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어때? 맛있지?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 이거. 근데 콩벌레가 지금 씹히거든? 콩벌레가 탕맛 난대요. 콩벌레는 아니다. 그렇다고 이제 막 못 먹을 정도 아니거든? 여기 보이죠? 콩벌레 있어요. 콩벌레요. 콩벌레 한 마리. 두 마리. 얘는 카데요. 얘는 딱 봐도 콩이다. 이번에는 벌을 좀 많이 올리자. 이거 맛있다. 맛있어? 네, 겁나 맛있어. 조금만 먹어볼래? 소장만. 아... 씹어봐. 어때? 진짜 맛있어. 맛있으니까 이번 거는 다. 야, 원래는 디디찜은 원래 좀 토를 하고서 이제 흑끑질하고 흑끑질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진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야... 그냥 다 뜯어 넣어서 비벼도 되겠는데? 별로 넣고, 멸치기 넣고, 그 다음에 넣고 이제 이제 그냥 싹 비벼가지고 그리고... 아, 근데 콩벌레는 진짜 맛없다. 다른 맛이 있는데... 한입 크게... 딱 먹어주면은... 흠... 흠... 기계싱 리액션인데... 내 입에 넣자마자 바로... 흠... 야... 너는 새끼야, 어? 동생이랑 새끼가 엄마, 어? 강렬야, 어떻게 해야 돼요? 야! 강렬야, 안돼! 저번에 한 번만 더 사먹으면 될 것 같아. 그치? 인정해? 아, 진짜 맛있긴 해! 그치?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네 이렇게 해서 궁극의 먹방 네번째 메뉴 사성벌레 아 사성벌레 미쳤나봐요 버레벌레 메뚜기 말벌에벌레 그 다음에 콩밥 클리어 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은 더욱더 하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꼬바 잘 먹었습니다 야 왔다 버리 남자 알지 어 그 성기 거기 그렇게 이야 여행 야 왔다 여행 나 여행 나 감사합니다.